제주도 설치 때문에 지금 알려드렸나? 뭐지? 설치를 하고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1월 초 작년부터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판매를 했던 제품인데 갑자기 1월 달에 해서 많이 팔렸던 제품이 메임 10주년 이제 메임하고 포카라고 합병한 지 10주년 됐잖아요? 그 제품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안 남아서 거의 대부분 팔긴 팔았어요 한정판이라니까 눈에 들어온 게 제주도에 계신 고객님도 요청을 하셔서 그거를 설치하러 제주도로 갑니다 고객님 댁이 애월적인데 여기 바닷가 좀 잠깐 보고 바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설치 잘 하고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거 설치 영상은 아마 모르겠네요 가서 일단 보고 상황 보고 좀 제품 소개를 다시 해드릴게요 방금 설치를 마치고 왔는데요 아 공간이 일단 너무 좋아요 어떠셨어요? 혼내준다 최고 역백급 공간이었지 않았을까 이게 스피커 선택도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일단 소프라3 블랙오프로 하셨는데 네임 10주년 앰프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앰프가 너무 좋다고 계속 칭찬을 하셨어요 스피커도 선택을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스피커를 원래 소프라2를 할까 하다가 막상 소프라2를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하셨나봐요 근데 소프라3 해놓고 저희도 지금 설치하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냥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음악 잠깐 들어갔잖아요 어떠셨어요? 지금껏 설치했던 10주년 하고 소프라 궁합 중에서는 거의 베스트지 않을까? 최고의 소리들은 정말 소프라 제대로 울리는 그런 공간이지 않았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설치하면서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좋았긴 했는데 지금 역대급 최고 역대급으로 소리가 괜찮았지 않았나 그리고 뷰도 좋았고 분위기 자체가 소리가 안 좋다고 말도 못하겠는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구입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뵙는 걸로 감사합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서 그 장면은 네 네 그런 게 제일 이상해요 네 뭐야 네 그냥 네 네 네 네 네 예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